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투. 에스틱 전자 보는UI 눈이 내려요? 퍼일만 눈이 내려요? 퍼일만 퍼일만 사엄아 얼른 와 차와서 놀랐어? 차 또 오는데? 아우, 맛있어. 아우, 맛있어. 토마토 맛있어요? 응, 빠. 토마토. 아우, 맛있어. 어,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. 이 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됐습니다. 홍수가 나서 온 성이 맛이 연못처럼 비어 올렸습니다.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데가 없더라. 그 백성들은 땅을 지키지 않는 명령을 받았지만 적들처럼 밀려오는 홍수를 보고 그 이상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서 가능하는 거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필수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